톨스토이의 가출은 근본적으로 부인 소피아와의 불화가 원인이지만은 알고보면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가출하던 그해 1910년 2월 키에프,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우를 말합니다. 키에프의 한 대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당신은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 마을에서 마을로 거리에서 거리로 떠돌아다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빈손 즉 가난한 삶의 가치를 설교하면서 자신은 사치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모순을 지적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권하는 것은 수년 내 나 자신의 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까지 그것을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지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심각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수단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단은 우리 자신에게는 힘겨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가지의 일들이 되어가는 데에 맡겨두면 되지 않을까요? 예상된 외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정신의 내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해도 좋을 것입니다. 호흡이 끊길 때에 생리적으로 기침을 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생활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상황에 하루하루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후 톨스토이는 가출 반년 전쯤인 그 해 전국의 10년 4월 한 농민의 편지에 답장을 썼는데 그것도 대학생에게 보낸 내용과 비슷합니다. 농민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답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그 편지 역시 톨스토이의 말과 실제 생활의 괴리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입으로는 소박한 삶을 말하면서도 실제는 귀족으로서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투의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지니고 있는 생활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니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구할 수 없는 빈곤이 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나는 가족과 사치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나의 유복한 생활에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자신의 생활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의 시도의 유산을 가능한 한 실현하는 것이 즉 나와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입니다.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자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전 인류를 사랑하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 그리고 오직 이것만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목표에 설사 힘들기는 하더라도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주로부터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 즉 우리들 모두가 목표로 하는 신의 왕국의 도례를 위해서 활동한다는 과제를 나의 능력에 따라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인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독자와 그의 주의 주장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달라는 계속되는 요구도 톨스토이의 가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짐작됩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마에 땀 흘리는 소박한 농민의 삶에서 인생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은 귀족으로서 그의 삶의 방식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모순된 삶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늘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출하던 날 소피아에게 쓴 편지 속에 무엇보다도 호사스러운 생활을 계속하는 게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겠어라고 적은 것이 그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받고 있던 심리적 압박의 한 부분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